시경 씨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경! 산업체로 환영해 주시는 기黨을 높여야 합니다. 생일을 강한 한 개의 날을 내는 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장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미는 열정입니다. 평소에 성시형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비어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어디 뭐 불편하세요? 꽃이 주인을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서요. 저 장미 주인이 바로 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정하셨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은 장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분은 장미랑 비슷한 의상을 열정적으로 소화하시는 채연씨께 드리겠습니다. 채연씨. 네. 아 정말 이 자리에 방문해주신 저거의 가수 성시형씨께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이거 챙겨가지고. 꽃받고. 멋있게 해주셔서. 아 이게 저거는 요걸를 또 썼는데. 아 예예. 멋있게 날 때 줘서 왔는데. 들어가겠습니다. 가져가서 소품실에 반납하고 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바구니로 쓰게.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성시형씨께 두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